꾸고 꾸고 있잖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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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처음 여자로 여자를 만났는데 그런데 태어나서 새벽에 여자는 여자는 공료로 만든다 하나님의 동영상은 제주 14,000원 조선의 통역을 수도로 하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들었다 이말하면 그 내용입니다 이게 왜 조선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종형 대신 조선계가 새로운 조선이란 나라가 흥을 하기 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건지 원래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고 하는건지 근데 이런 심화가요 말이 안되죠 어느 곳은 국민무수가 안고 만수러나고 말이 안되잖아요 말까지만 해도 잘 벗겼어요 기본적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세운 조상이 친해안을 행본남법이 세운 나라의 생활이 위험하다 연예별 나라들이 써먹으면서 그랬었어 그거 아세요? 제왕문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왕문기라는 책은 1287년에 쓴 책이거든요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시로 쓴 역사책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책에서 이 서류가 신화 같은게 신화 그 신화는 모르고 그냥 레알 참ником 신화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왔다는걸로 이어지게 말을해요 옛날에는 그런 거pps 인형 1k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